하이 슈칼렛! 나마스카! This is Aula! This is Friday! This is Nimi! This is Jimmy! 지금 이분들 때문에 K-HPOP이 난리가 났습니다. 어디시죠? 자 소개 부탁드립니다. We are your accent! 나마스카! We are accent! 1, 2, 1 1, 2, 1 1, 2, 3 1, 2, 3 승크로 아리아님, 고향이 어디 있는지? 저는 기르라 출신입니다. 기르라에서 대마고 문바에서 고려하세요. 와우 우리가 문바에서 살아요 살아요, 우리 살아요 날라데스로 날라데스로 문바에서 살아요? 한국에서 살고 한국에서 살고 왔어요 고형을 왜 물어봤냐면 오늘 볼게 말라야라 노래가서 저희 한국에서도 그렇고 최근에도 인도 공연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어디죠? 랑글러스 아 랑글러스! 너무 감사하게 많이 와주시고 호응도 많이 해주셔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대박 인도팬분들 가정이 어떠세요? 텐션이나 이런게 어떠실까요? 텐션 너무... 와 진짜... 와 최고에요 인도분들은 다 ENFP이신거 같아요 텐션 진짜 높고 캐럴라가 너무 아름답다고 얘기를 많이 들어서 텐션이나 혹시 가봤어요? 아니 너무 엄청 낮에 못 가봤어요 텐션이나 가면 라쿠아를 진짜 좋아해요 레이크 게임을 꾸고 진짜 재밌어요 약간 리듬 느낌이에요 그럼 두 분은 어떻게 해서 엑싱이랑 그룹에 합류하게 됐어요? 음... 저 우리 둘은 온라인 언디션하고 롬바 사면서 한국으로 이미티션 받아서 우와... 인도에 갔을 때 인도 팬분들이나 우리 보면은 케이팝 아이돌 되고 싶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어 catastrophiesz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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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럴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긍정은게 에너지 용기를 받을거 같아요 아이돌이 되기위해서 제일 필요한게 뭘까요? 실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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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기하지 않는거 포기하지 않은거 말라라라라는 mask phil ing 지는 아! 우리 주인공! 안녕! 수갈레! 수갈레는! 슬라임으로 무스키 수갈레 우리사처럼 수갈레는 워셀 이렇게 배운거 같이 하겠습니다 안녕! 수갈레 한 번 오고 하죠? 한 번 오고 이제 노트륨은 다 알겠다 가자 예 본인은? 말 때는? 말 때? 저 두근봐요 최신작이더라구요 나온지 1기 5학년 너무 귀여워 와우 피리소리가 온거 그리고 말하는 노래 플루 많이 들어봐요 플루 안수리나 와우 저 이거 배웠어요 빨리 쳐줘 치마 좀 보자 오 색깔이 진짜 제 렛은 핑크랑 그린이었어요 진짜 맛있다 둘이 약간 어? 이 노래 되게 나중인데 옛날에 나중 노래인가 약간 옛날에 마이크인데 오 벚꽃통이 아 귀여워 크리켓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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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크리켓 더 썼어요 괜히 부끄러워 오 귀여워 오 귀여워 와 너무 비트하다 오 비트 갑자기 오 오 오 이거 듀션 뮤직인거 같아요 오 오 오 아 귀여워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와 와 뭐야 저거 지구압하기 돌갔어 진심이 잘했어 이거 단상이야? 다른 사람이야? 다른 사람이야? 아 이거 둘 중에 하시는 것들 아 3일 오 마이 갓 뭐야? 음룡상도 라비다비 형이 신랑이다 심통 심통났어 난 행복해 보여 노래 전개가 너무 다양한데? 갑자기 너무 좋아 심통났어 깜찍하게 그분 랩도 하고 노래도 해요 진짜 멋있어 유명하시네 몸이 되게 다 되어있어 와 노래도 저런 것 같다 아 나뭇잎 아 엑시연도 다른 앨범에 여러가지 참고해보세요 캐럴라에서 찍어 와 와 와 왠이 와 와 와 와 와 와 이 노래는 별로 좋지 않나요? 와 근데 판딱 치면 난리다 뮤직비디오이다 아 진짜 벚꽃풍이네 와 진짜로 만나드리도록 달려 무섭거 같네 우리도 단체로 달려야해 단체로 만나드리도록 달려야해 진짜 맞아요? 너무 맛있던데요? 근데 이제 따니뿌리도 너무 좋아하고 나 노사 좋아해요 따니뿌리 좋아하세요? 나 나 따니뿌리 좋아해요 와우 나 노사 좋아 마오가지 좋아 노사 좋아하고 노사! 저한테 여러분 켈마 켈로 줘서 먹어봤어요? 먹고 싶어요 닮았다 남부음질이 더 잘 맞더라 닮았다 얘기하신 대로 뮤지컬 한 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고 너무 풍풍한 느낌? 설레하고 이런게 너무 귀엽고 노래도 계속 확 확 바뀌어서 노래만 들어도 듣는 재미가 있을 것 같은 뮤지컬 와우 나 너무 잘한다 이거 되게 스토리텔링 같은 느낌인거에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뭔가 인도 뮤지컬 귀여워서 귀엽고 스트릿 힐링 같은거 처음 보는거에요 아 맞아 인도가 대부분 그래서 뭔가 노래도 들으면서 뭔가 힐링해서 영화 보는 느낌? 뭔가 힐링되면서 뭔가 주중하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장면들이 재치있는 장면들이 많아가지고 조금 편하게 웃으면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뮤직비디오는 착하고 귀엽고 여자분을 봤어요 마리안이라서 익숙한 뮤직비디오 보기 좋았어요 너무 편했어요 와아 진짜 자 끝났어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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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